xsfm입니다. p o d e r a 가족들도 좋지만 이젠 당신도 챙겨드세요. 귀하다고 꼭 빚살 필요는 없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심 봤다. 사냥상삼 사냄삼 더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건너뛰어주세요. 김지숙씨의 사연은 워닝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더러운 이야기를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xsfm 모든 분들 저는 약 10년 전부터 쭉 요파씨를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거짓말 말라고 했죠. 10년 전에 하다가 잠깐 쉬었다고. 2년이라 쉬었는데. 여러분들은 비대의 사용법을 잘 알고 계신가요? 아 비대군요. 예전에 비대가 멈추지 않아 감전사로 고인이 될 뻔한 분의 사연을 들었을 때 저의 비대 사건도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에디터가 수상했어요. 21년 369회 심진우님의 사연. 회로 합선 때문에 비대가 계속 나왔어요. 내가 이 얘기를 저는 그때 요파씨 진행을 안 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여기 사무실에 와서 내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또 맞다. 비대라는 걸 처음 샀거든요. 저도 그때. 처음 샀고 틀었는데 이거를 되게 짜릿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대는 이렇게 짜릿짜릿한 맛이 있고 있는데 다른 데 갔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기억마저 기억나요. 네. 우리 집만 짜릿짜릿한 거였어. 그런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비대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10년 전인가 보네요. 결혼을 앞둔 저는 일주일에 5일을 만나 술을 마시던 술 친구와 함께 유부녀가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찐하게 마셔보자 하고는 꼭 맨날 술 마시는 사람하고 이런 거 다짐하고. 그렇죠. 동네의 작은 관광호텔. 이런 걸 호캉스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술을 먹는 거지. 호텔을 잡고 술을 먹을 정도는 거의 출정 선언이죠. 관광호텔의 방을 잡아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해서 이게 지금 컨셉이 맞는 겁니까? 그런데 이 파자마 파티는 유피디랑 제가 모르는 거지 또 되게 일상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한다는 건 아는데 이렇게 술 퍼먹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 몰랐나 봐요. 아니 많이 해요. 친구와 저는 동네 이곳저곳을 돌며 술과 안주를 샀습니다. 저희는 신났었습니다. 친구는 집에서 술을 한 병 가져왔다며 잭다니엘 꿀맛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이거 뭔가 되게 이렇게 쓰니까 되게 향토 맛술 같네요. 옛날에 효도르가 나온 거 있잖아요. 선유꿀 좋아요. 잭다니엘 꿀맛 잭다니엘 꿀맛 보통 그런 건 다니엘 해니 씨가 발음해야 더 잘 팔려요. 평소에 외국 술을 잘 못 먹는 저는 아 나는 외국 술은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힘든데 라고 했고 친구는 이건 너도 좋아할 거야 라며 절 쑤셔댔습니다. 귀가 얇은 저는 금세 안심하며 자리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혹시 술 드시고 쓰셨나요? 전반적으로 잭다니엘 꿀맛이나 그렇겠죠. 맨날 먹는 되잖아. 그렇군요. 지금요? 달라졌겠습니까? 어쨌든 잭다니엘은 정말 꿀맛이었어. 이게 참 이 꿀맛이라는 단어 왜 이렇게 시그니처죠? 틀린 말도 아닌데 우리는 아주 빨리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지워졌습니다. 기억이 다시 돌아올 때쯤 저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잠들길 제발 자자 스스로 다독이며 자려고 했지만 실패 이게 이제 1라운드적 성격이죠. 왜냐하면 자려고 노력을 해봐서 그 다음번에 숙취를 덜 경험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20대들에게는 아 그렇죠. 속이 너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아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를 붙잡으니 나오지 않고 속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럴 때 어시스턴트가 하나 붙잖아요. 친구가 따라가잖아요.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알라신 세스팔다스를 외치며 아 김지숙 씨의 종교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슬림입니다. 단삼은 님인데 아니요 근데 무슬림은 알라에 신을 붙이지 않죠.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표기 순서는 무엇이며 이거 아까 꿀맛과 비슷하게 좀 미스테리야. 이분이 이분의 언어 습관을 제가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아니 저는 이 비슷한 언어 습관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이제 대포집 새벽 2시에 가면 이제 어 좀 아저씨들 있잖아요. 아이 오늘 아주 술이 그냥 꿀렁꿀렁 꿀맛이야. 그런 톤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맨정신으로 썼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김지숙 씨. 빨리 시원하게 나오게 해달라 빌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변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띵 그리고 제 안면을 강타하는 강한 물줄기 이게 상상할 수 있는데 사연으로는 처음 나옵니다. 가글 사연. 디샹이 비데를 봤다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기를 놓고 샘이라고 했잖아요. 디샹이 비데를 봤다면 뭘 했을까? 파운틴? 그렇죠. 전시했겠죠. 광기 들어와서 다 입 벌리고 놀란 저는 살려줘 가글과 세수를 시켜주는 강한 물줄기 멈추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토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아 뭔지 알았어요. 정지 버튼을 찾을 수 있는 컨디션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없죠. 자기가 눌렀지도 모르니까. 기대는 보통 뭐 30초에서 1분이잖아요. 그걸 그냥 맞기로 한 거죠. 아 그렇죠. 이해됐어요. 아 그리고 약간 오늘 앞 사연도 그렇지만 항상 양가적인 어떤 느낌이 있는 게 술 취하면 좀 덥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어디서 샘물 같은 한 줄기가 쫙 올라오면 또 시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열이 이마에서 많이 올라오죠. 네. 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물줄기가 어느새 멈추고 저는 깨끗해진 구강으로 다시 뱉어냈습니다. 내용물은 읽지 않겠습니다. 꼴이 나온 거죠. 속이 편안해진 저는 다시 잠들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딴이의 꼴맛은 빈병 상태였고 화장실은 축축했고 화장실 문 앞에는 제 것으로 보이는 흠뻑 젖은 양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항상 미스테리예요. 이게 취객들이 지나간 자리에 가끔 이렇게 가지런히 정돈된 뭔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험 있죠. 이게 나만 본 게 아니죠. 나는 주신이 내려오나 잠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주신은 정리의 신과 겸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 로마 신들은 또 다 그렇잖아요. 보면 뭔가. 두 개씩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직이 많죠. 술 정리하러 왔다가 아유 양말이 이게 뭐야. 보인들은 절대 그걸 할 정신이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봐도. 저는 그걸 처음 봤던 게 금요일 날 아침에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 술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서 강희동 앞에 아는 선배가 자고 있는데 정말 너무 세밀하다 싶을 정도로 예쁘고 정확하게 신발이 딱 머리밭에 놓여있는 거예요. 구겨지지도 않았고 방향도 똑같고 정말 그렇다니까. 저는 그게 되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두통과 숙취로 쩔어있던 저희 둘은 근처 콩나물 해장국 집에 가서 국밥을 먹고 말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만나서 술을 마시고 후회하고를 반복했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랍니다. 거봐요. 이거 술 먹고 쓴 거예요. 재미없고 더러운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줘서 항상 감사하고 하시는 일 다 잘되길 바라고 요파씨가 영원하게 들어봅니다. 김지수씨였어요.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사실은 잭다니엘 꿀맛이라는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닐까? 사실은 우리는 그냥 흔히 마트나 술가게에서 보는 잭다니엘 밑에 허니 이렇게 써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마치 인사동의 간판들처럼 이렇게 네 글자로 스타벅스 이렇게 쓰자 잭다니엘 요즘 한국 꿀맛 그게 엄청 떴으니까 이것도 아파트랑 똑같은 거지 꿀맛 GGUL 꿀맛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잭다니엘 꿀맛 친구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또 저는 궁금합니다. 뭘요? 지금 여기 보면 친구들 아무 말 없이 서로 헤어졌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리는 들리거든요. 그렇죠. 띵! 소리는 들립니다. 화장실에서 똑같은 김지숙씨 하는 일을 할 때 사람이 문을 열어놓는 사람이 있고 문을 닫는 사람이 있는데 내 생각이 김지숙씨는 닫는 스타일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닫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랬으면 소리가 들렸겠죠. 그리고 안타까운 건 사실 변기를 끌어앉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대부분은 감지 센서가 있잖아요. 압력이든 뭐든 그래서 그게 안 눌려져 있으면 발사가 안 돼요. 요즘은 그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자세를 생각해보면 변기를 끌어앉았다는 게 결국 그 센서를 누른 거예요. 지금 손으로 그래서 결국 이 결과가 나온 거고 그 자세가 아니었다면 이거를 아마 제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우리 수많은 떡멍청이 청취자들 중에 누군가는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해보려고 할 텐데 실험을 하시려면 센서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센서를 속이려면 팔과 어깨를 엉덩이와 동일한 모양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니요. 그게 이제 싱글 센서와 듀얼 센서가 있어요. 워닝 놓기 잘해. 그것도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은 양쪽 공통적으로 누르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센서가 하나인 거죠. 두 개를 만들 만큼 비용을 쓰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개발실에서? 네. 그래서 보통 하나만 누르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죠. 좋을 건 없을 건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 다수의 팟캐스트 다수의 팟캐스트 다수의 팟캐스트